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태무가 거짓과 과장 광고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태무조사에서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입점업체에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태무는 낚시성 광고 방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판매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사진과는 관련 없는 룰렛게임으로 넘어가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